태국은 현재까지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보이콧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언론에까지 해당 내용이 도배되며 반한 감정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증빙이라도 하는 듯 언론뿐만 아니라 태국 SNS에는 한국에 갈 것이라면 차라리 중국 혹은 일본을 가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세와도 같은 상황에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 여행 보이콧 열풍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심지어는 이 한마디와 함께 한국인들이 태국에 관광을 온다면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런 총리의 강단 있는 모습은 태국인들이 더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삽시간에 반한 감정이 커지며 해당 해시태그가 SNS를 도배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자신들에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맹국, 즉 뒷배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등지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태국과 중국은 오랜 동맹국이었기에 한국과 사이가 멀어지면 중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동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작년에 비하여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들이 대거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7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조사한 결과 140만 8천명으로 3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수많은 관광객들 중에서 한국 방문이 줄어든 나라는 태국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객 저하는 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중국인들로 메꾸겠다는 당찬 포부까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표를 내자마자 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는데요. 중국이 이미 세계적으로 돈을 잘 쓴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기에 이번 기회에 태국 또한 중국 자본을 막대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듯합니다. 무려 8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을 수 있는 기획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중국인을 위해 프로그램까지 만들던 태국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관광금액의 순이익이 높아지고 있었기에 한국인들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여행 보이콧을 한 결정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소원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국민의 과반수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태국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관광이 활성화되며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했는데요. 중국인들이 태국 땅을 밟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중국 단체 관람객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 관람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전세를 낸 것 마냥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시끄럽다며 중국인들끼리 고성을 지르는 문제도 왕왕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배설을 하는 중국인 특유의 행동이었다고 하죠. 화장실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곳에서나 바지를 내린 모습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키기 충분했는데요. 백번 양보하여 이것까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면 안 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바로 태국 유적지에서 중국 부모님의 아이가 소변을 보도록 내버려둔 것인데요. 유적지는 말 그대로 태국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곳임과 동시에 태국인들에게는 신성한 장소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신경도 쓰이지 않는 일반 건물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거리에 널어놓은 과일이며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훔쳐가는 중국인이 늘어나는 자잘한 절도 사건부터 태국에서 중국인이 가상화폐 사기를 벌이다 발각되는 큰 사건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무려 1천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상당수가 중국인이긴 했으나 태국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상태이었기에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기 규모만 1천억 위안으로 하나로 18조가 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 해당 가해자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국이 송환 조치되며 모든 것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들이 간혹 터지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사기 사건 외에도 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태국으로 향한 중국인 몇몇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태국행을 막고자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국에서 마약을 하는 중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태국에서는 사실 마약 종류 중 하나가 의료적인 목적으로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든 그렇듯 합법적이 되자마자 거리에서 쉽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해당 제품이 불법인 나라에서는 태국 여행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은 이 사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영국과 아편 전쟁이 있었을 정도로 한 시대가 풍비박산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를 되새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현재까지도 굉장히 규제가 심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더 강할 정도이기에 중국에서 마약을 한다면 목숨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태국에서 쉽게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에 반입할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태국으로 여행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태국에서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의 횡포도 있었지만 중국의 저가 제품이 들어오는 것도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중국저가 물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로 인하여 태국으로 저가 수입 물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태국 또한 저가 제품으로 인하여 유명한 나라인데 중국이 더 저가로 내놓으면서 태국의 제조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던 태국은 이제 태국에서 사고를 치지 않았던 한국인들이 그리워지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국민들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없는 현 상황의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이 끊긴 관광지에는 오직 개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태국은 개가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지만 관광지에서 이 정도로 개가 많은 것은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사람들을 피해 관광지에 주인 없는 개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자 식당이 많은 관광지로 몰리게 된 것인데요. 공격성이 없는 개라고는 하지만 배가 고프다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관광지 주민들조차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관광지가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인 관광객이 다시 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인데요. 이에 고민하던 태국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해 날을 세웠던 것을 그만두고 한국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할 태국이 아니었는데요. 태국은 자신들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에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명절인 추석 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이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손을 내민다면 다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국의 예상외로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태국이 사과를 하더라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태국인들에게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태국이 한국 여행 보이콧을 한 것도 바로 입국 심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 경제적 손해를 본 태국인들이 많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해당 주장은 태국의 인플루언서를 시작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퍼져갔는데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거세지자 결국 태국 내부에서 반한 감정이 일며 한국 여행 보이콧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따름인데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뿐인데 도리어 태국이 화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여행을 하러 왔다고 해놓고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불법 체류자가 된 인원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니 한국이 오히려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자연조차도 태국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명절 시즌을 앞두고 태국의 태풍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태풍이 일본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던 태풍 약이었는데요. 내륙을 통과했으니 세력이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야기는 태국 쪽으로 이동할수록 위력이 세지더니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야기의 등장은 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완벽히 박살내버렸는데요. 태국의 치앙나이 국제공항이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바다에 있던 선박조차 대다수 파괴되어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단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려진 푸켓,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지역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했던 관광객들은 해당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한동안 태국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죠.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 한국인 관광객들을 늘리려고 했던 태국의 포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찾아온 정체기에 총리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을 무시한 벌을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태국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포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태국의 포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